안녕하세요. 경미아입니다. 오늘은 날씨가 엄청 톡네요.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좁히나 지문은 또 한 점 보여드릴게요. 뜨거워, 과자도 없네요. 안좋아도 그냥 커피다 오고 구경하세요. 이번엔 나뭇잎떡같이 생겼죠.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죠 뭐. 한 번 더 드세요. 계속 쇼핑하면 되겠습니다. 너무 맛있게 먹어요. 아주 맛있게 먹어요. 우리 아시아도 산책을 모여요. 우리 아시아도. 우리 아시아도. 하단 낙조가 또 대문 호피를 한잠을 해왔네요 진짜 문이 잘 나왔네 진짜 이뻐요 짠짠하니 공부가 나왔구만 짠짠하니 공부가 나왔어요 이렇게 썩 좋은 호피도 아니래요 아주 아름답게 잘 나왔네요 귀여운 애기 고피네요 귀여운 애기 고피네요 색깔이 잘 나왔네요 너무 아름답게 잘 나왔죠 사람은 많고 호피는 없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호피가 좋은 호피는 안나오네요 고피도 없었죠 호피 자체가 맘에나 안 들어도 그래서 거기다 오고 봐주세요 여기 줄기가 호수 없이 딱 생겨서 눈높이 생겼죠 어피가 마음에 안 드는 어피만 이렇게 나오네요 잘 삶아질 수 있어요 흠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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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